좋아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 너무 영종 많아서 강렬 받았어요 진짜 수아야! 울어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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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랑 눈물 흘리 있어? 진짜 웃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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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굉장히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사실 원래 그 뭐지? 다음 곡이 오늘 원래 셀릴 수 없었는데 근데 오늘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한 곡 더 해줄까봐요 원래 총 6곡 정도 하잖아요 오늘 특별하게 여기서요 여기서요? 1곡곡으로 할까요? 해봐요 이번 해제를 완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소연이 역시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곡을 그러면 어떤 거 할까요? 뭐하지? 우리 상의할게요 상의할게요 진짜 이거 진짜요 뭐할까요? 아니 근데 수록곡 좋은 것 같아요 수록곡 좋은 것 같아요 수록곡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네 실제로? 그러면 수록곡 중에서 알리지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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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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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의 됐어요 여러분 네 근데 이것도 알면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 이 노래 알 수도 있어요 혹시 아이들 콘서트에 왔군 사람 네 아 진짜요? 오 생각보다 많은데? 근데 진짜 레버드 보고 있어 그니까 그러면 알 수도 있겠다 뭐냐면요 네 말리지마라고 해요 아 말리지마 아신분 진짜? 저 미안해 근데 모니터도 불러주세요 혹시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돌을 따라 부르기 진짜 쉽거든요 그 라라라 부분 진짜 쉬운데 진짜로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냥 눈 안 맞혀도 돼 한 번 알려줘봐요 그럼 여기서 하나! 자 같이 일pton 좋아 뭐야 Here is多 천재 어떡해 그러면 가볼까요 맞ebra